하나님 말씀은 10편 94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4편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제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유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4편 말씀은요 저자나 배경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적으로 악인들의 세력이 흥황하고 무법자들의 행포가 극성을 부리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기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때에 오직 공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미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또 눈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귀를 지으시고 또 눈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자신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살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크고 작건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변의 악인들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주변의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이 시인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줬으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인은 자신이 복수하고 또 심판하고 싶은 그런 문제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간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면요 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오만하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약한 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행을 했죠 하나님을 아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65편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여기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의 마음에 맺혀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또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권력전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늘 확인하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영접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셔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권력전도 신청하시는 분들 몇 년 또 몇십 년이 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렴을 겪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완화가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인 대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 부부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구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평기자는 나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요 절대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서 귀는 두고 가진 않잖아요 나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귀를 달아주셨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다고 한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또한 응답받을 줄 알아라 믿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요한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처럼 기도한 게 맞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어떤 시험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야구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에 옳다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참된 응답을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응답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응답의 현장에 함께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 응답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 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구원의 삶을 살피시고 또 응답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로 원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 대로 기억을 들으신 대로 현장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겠어요 시인은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요 침묵 속에 잠겨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이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살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증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10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살피십니까 내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원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요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속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숨기지 마시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래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나를 드러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만황형 예수굴소가 나의 응답을 살피시는 기도의 시간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단일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문제는 답이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문제 가운데서 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언제? 오늘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위기가 나를 심판하도록 나를 침묵하도록 침몰하도록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갱신시켜서 정말 변화의 주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응답 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본문의 시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듯이 본문의 시인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여섯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끊어주셨습니까?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변에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완벽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변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눈이 나에게 이렇게 신체 일부로 있는 것을 보고 느낀다고 한단다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